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F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새벽 발표될 FMC 간전 포인트와 미래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따른 실질적 유망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NP를 앞두고 시장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일 것인데요. 금리 인상폭, 그리고 연말 금리 수준, 상후 연준의 최종 금리 인상 수준 및 언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힌트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아마 연준의 성명과 점토표를 통해 힌트를 발견하도록 할 것인데요. 일단 그래도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잭슨홀 연설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한 입병선에 대한 시장 기대가 이제는 거의 사라져 FOMC 이벤트 리스크는 그나마 좀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리 조정을 받았던 점에서 FOMC 이후 하락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생긴 듯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포인트를 한 개 점검해 보면 75BP 인상 확률은 지금 80%가 넘는데요. 그래서 거의 기정사실화되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BP 예상도 아주 낮지만 있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100BP 인상은 시장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상폭 피크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의뢰하는 대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간접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시장은 11월 초 있을 FOMC에서 75BP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하자 할 것입니다. 성명을 통해 그리고 점토표를 통해 추정할 것인데 만일 또 75BP가 인상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시장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토표를 통한 연말 금리 수준 확인도 중요한데요. 현재 시장은 남아있는 세 차례 금리 인상에서 75, 50, 50을 예상하며 연말 기준 금리가 4.25% 까지도 올라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점토표에서 이런 수준이 확인됐을 것 같습니다. 또 점토표에서는 연준의 마지막 금리 수준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9월 점토표에 새롭게 2025년 전망도 추가되므로 금리 인하 시점을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한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파월 의장 및 연준의 매파적 입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일 날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목급을 발표하면서 어제장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핵심은 올해 자율주행 3단계 상영화와 2027년 자율주행 4단계 완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자율주행 단계가 증가할수록 전장 부품 사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걸 고려하시면서 중장기 관련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관전 포인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삼성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체 카메라 모듈에서 자동차형, 전장형 카메라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6.2%에서 올해 9.6%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18.5%로 증가 예상됩니다. 차량용 MLCC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매출 중에 전장용 매출 비중은 작년 9%에서 올해 18%, 내년 25%까지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자동차형 전장 부품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예상된다는 점인데 시장 규모가 작년 914억 달러에서 2025년 3,748억 달러로 연평균 42.3% 고성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MSC 시켜만 안 되는 삼성전기 수혜가 더 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최근 1개월간 외국인 기관 순매수업에서 업종 내 반도체 종목과는 좀 다른 수급상이 이어져 있고 기술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벨레이션 PER 9배 수준인데요. 과거에는 한 20배까지도 받았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현재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PER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암호텍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암호텍은 시총 2,400억 정도의 중소형 중인데 원래는 모바일 부품 회사였지만 빠르게 전장 부품 회사로 변신 중입니다. 특히 MSC 매출이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예상되는데 암호텍이 만드는 MSC는 고온, 고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전장 및 특수산업에 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MSC에서의 그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일단 기대되고 있고요. 이후 내년부터 영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MSC 관련 다크호스로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장기적 가점에서 이제부터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삼성전기와 암호텍 관심조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